서울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 청담동 비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해제됩니다. 서울시는 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.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 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.